손흥민은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에서 두 경기 모두 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치고 돌아와 그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태국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잇따르고 있죠. 상대 국가 팬들에게도 손 인사를 하는 등 월드클래스급 팬서비스를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그라운드의 남아 방송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태국 팬들은 손흥민의 모습을 끝까지 보기 위해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고 인터뷰를 마친 손흥민은 관중석에 남아있는 태국 팬들을 보고 온 경기장을 한바퀴 돌며 인사했습니다. 태국 팬들은 이런 모습 때문에 손흥민이 존경받는 것이라며 태국 원정 경기에서 상대팀을 응원한 팬들에게 달려와 인사한 선수는 아마 그가 처음일 거다. 태국 팬들이 소니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고 sns를 통해 감격을 전했습니다. 이토록 그가 한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이유는 축구 실력과 덧불어 월드클래스급 인성의 많은 팬들이 감동했기 때문인데요. 외신에서도 손흥민이 EPL 경기를 마치고 그라운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장면, 다친 손가락의 붕대를 감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팬들에게 열심히 사인을 해주는 장면, 최근 중국에서 억류되었다가 훌륭한 동갑내기 손준호를 잊지 않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장면 등에서 항상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배려하는 손흥민의 훌륭한 인품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팬들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군 장병들을 위한 기부,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 등 한국을 떠나서도 언제나 한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죠. 또한 벤토르네 코치가 백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막대한 병원비로 코치와 코치의 가족들이 수심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수술비를 지원했다는 미담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그의 인성은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아버지 손흥정으로부터 자연스레 배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물론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 부자가 사비 100억 원을 들여 유소년 축구 육성시설을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굉장한 감탄을 불러왔었죠. 손흥민이 롤모델이라고 밝혔던 브래넌 존슨 또한 그의 선행까지 본바다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의 노숙자들을 위해 선행을 하며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등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에서 돌아와 루턴 타운과의 홈경기에서는 후반 41분에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팬들은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결정적 찬스를 두 번이나 놓쳤고 경기 내내 별 활약이 없다가 마지막에 운 좋게 골을 받아 넣은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팬들 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이날 경기는 감독과 더불어 같은 팀 선수들에게도 또 한 번 인정을 받는 경기였죠. 토트넘의 수문장 비카리오가 후반전 상대의 슈팅을 막아내는 선방을 한 후 전방을 향해 엄지척을 했는데요. 이를 본 전문가들은 앞 상황과 함께 대조해보았을 때 엄지척을 보낸 상대가 누구인지 유추해볼 수 있다며 그 대상이 손흥민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비카리오가 쳐낸 뒤 상대 선수에게 공이 떨어졌는데 이때 손흥민이 상대 선수가 슈팅을 하지 못하게 전력질주해 수비 커버를 했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이 수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비카리오가 선방을 한 뒤 엄지척을 한 것은 손흥민에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비카리오는 손흥민은 믿을 수 없다. 중요한 건 주장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다. 우리가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준다. 손흥민은 팀 리더로서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며 박수를 쳤을 만큼 손흥민에 대한 신뢰가 큰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상대가 누구든 어떤 경기든 항상 최고가 되려는 자세와 기대치로 임한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렵다. 선수로서든 사람으로서든 보통은 더 편한 마음으로 안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손흥민은 경기할 때마다 최고 수준을 유지하려 애쓴다. 그의 축구, 노력, 리더십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이 클럽에서 훌륭한 선수였다.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선수로 남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은 곳에서 손흥민의 미담이 또 전해졌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루턴 공격수 타이트총은 갑자기 햄스트링을 붙잡으며 쓰러졌습니다. 이후 의료진과 함께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타이트총은 경기에 집중된 상태였기에 아무도 나를 신경쓰지 않았고 나는 그라운드에 누워있어야 했다. 그때 의료진보다 상대팀 선수인 손흥민이 먼저 와서 내 상태를 살폈다. 그는 심판에게 의료진을 요청하며 경기를 중단시켰고 내가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 덕분에 빠른 처치가 가능했다라는 일화를 전했습니다. 과격한 경기 중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부상이기에 선수들에게 응급처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같은 선수로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손흥민이었기에 적으로 붙은 상대팀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러한 조치를 취했고 이는 또다시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비하인드 2화의 루턴 타운 감독은 물론 EPL 회장 리처드 마커스 역시 감동받아 이를 직접 언급하며 손흥민을 EPL 전체 주장 홍보대사로 임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반해 EPL 공식 2주의 팀에서 손흥민이 제외되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EPL 사무국은 잉글랜드 최고의 전설 앨런 시어로가 꼽은 베스트 11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최근 2주의 팀을 공개한 영국 BBC와는 또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첼시 선수이자 현재는 포크스포츠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앤디 타운샠드는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에서 계속 역사를 쓰고 있지만 그가 PL의 레전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타운샠드는 내 생각에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훌륭한 선수였다. 하지만 전설이냐고?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과 팬들의 극찬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경기 영상에 손흥민의 환상적인 골 토트넘 팬들 중에 소니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소니 보고 과대평가 받은 선수라고 했던 인간들 다 어디 갔냐. 우리 캡틴이 다시 팀을 구했다 등 댓글로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는 옆나라 중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중국 팬들은 손흥민은 진짜 대단한 선수다. 아시아 넘버원 형님 반박할 필요 없이 최고다. 손흥민이 중국 선수였다면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기록될 텐데 손흥민의 슈팅 스킬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토트넘의 슈퍼스타로 대접받을 만하다. 위기에서 팀을 구한 손흥민 등 손흥민의 경기에 감탄했는데요. 그 중 눈에 띄는 댓글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선수 우레이와의 비교였는데요. 한때 우레이는 중국 축구의 희망으로 불렸습니다. 지난 2019년 스페인 에스파니얼 유니폼을 입었고 중국 선수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빅닉을 진출해 많은 중국 축구팬들이 그를 향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중국의 손흥민이라고 불렸을 정도인데요. 우레이도 자신감이 넘쳤죠. 우레이는 손흥민과 비교해달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그는 우리는 나이가 비슷할지 몰라도 걷는 길이 전혀 달랐다.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해외에 있었고 나도 일찍 해외에 나갔더라면 나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1월 한국과 중국과의 경기에서 우레이가 손흥민을 향해 거칠게 항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손흥민은 전반 시작 9분 만에 주어진 페널티 킥 찬스에서 키커로 나서며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죠. 손흥민은 애국가 재창 때부터 쏟아진 사만 중국 관중들의 야유에 답하듯 쉿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실제 손흥민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기분이 안 좋아서 일하며 경기 전부터 중국 선수들의 한국 평가 절하 발언 등으로 오간 신경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본 우레이는 곧장 다가와 손흥민의 팔을 잡아 끌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웃으며 경기에 복귀하던 손흥민은 우레이의 비면화 행동에 굳은 표정으로 강렬한 눈빛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직캠 영상에는 손흥민의 눈빛 한방에 황급히 손을 떼는 우레이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후 다시 여유를 찾은 손흥민은 삿대질까지 하며 중국말로 항의하는 우레이를 향해 여유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죠. 이에 대해 얼마 전 인터뷰에서 우레이가 당시 손흥민에게 월드클래스 선수로서 골을 넣고 우리 팬들 앞에서 고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팬들은 이러한 우레이의 발언에 자국 선수 옹호가 아닌 손흥민을 향한 옹호를 보였습니다. 중국 팬들은 실력이 안 돼서 밀리는 주제에 저런 걸로 딴지를 걸다니 상대 국가와 선수들을 향한 여유는 할 수 있고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는 취하지 말라는 게 합리적이냐 손흥민의 행동이 문제였다면 심판이 조치를 취했을 거다. 우레이는 그저 그런 중국 리그에 머무는 게 좋은 거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등 우레이에게 쓴소리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의 전설적인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